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시민을 위한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백모 세뇌탈출까지 같이 해서 무결선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힘과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그동안 몇 달을 노력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실패했습니다. 국힘이 시민을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간은 다가왔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국힘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 참여해주신 분들 또 다른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주십시오. 지금 다행히 다른 경로들이 많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번 대통령선거 또 나아가서는 다음번 지방교육감선거 무결선거를 이루도록 저희가 같이 투쟁해야 합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탈출은 통상 광고가 붙지 않는 노딱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이메일을 던지면 심사가 돼서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광고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국힘이 공화시민과의 협조, 이걸 사실상 거부 내지 사보타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4일에 사전투표 첫날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날. 그러면 선거법상 3월 2일까지 후보가 사전투표 참관위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같은 단체는 2월 28일까지 후보 측에 명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명단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번 그리고 이제 후보 측이 참관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직업이라든지 혹은 저것도 들어가야죠. 은행 계좌번호. 이 국힘의 경우 만약에 이러려면 이런 일을 하려면 저희가 2월 22일 오늘까지는 국힘치구당 당원협의회와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의 한 251개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당원협의회 측에서 우리 사전투표 쪽에 50명 밀어주세요. 혹은 사전투표에 우리 100명 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또 본투표에 우리 말하자면은 200명 밀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개표에 한 3명 정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당원협의회에 서울 종로구 포함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종로구는 최재형 후보와 저희 공명선거지원단이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데도 안 움직여요. 이걸 보면 이제 저희 후보 직속으로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 약칭 공안추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얼마 며칠 안 됩니다. 공안추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중앙당료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해요. 의원들도 협조 안 해요. 그러니까 공안추의 헤드로 앉아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멈칫거리게 돼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네요. 공안추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158조, 선거법 158조 3항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인, 자신의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에 마치 빨간색으로 도장인 것처럼 직인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서대문구, 무슨동, 홍재동, 투표관리관 이렇게 해서 칼라출력이 돼버려요. 그냥 투표지에. 법을 어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공안추의 민간위원들이 밤을 새고 행정소송 자료를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공안추를 이끄는 당 쪽에서 안 하겠다고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이게 이제 국힘의 어떤 체질 내지 행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게 중앙당이나 공안추나 의원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구당 가면 더 심합니다. 지구당의 실무자들 사보타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힘이랑 저희 쪽에서 국힘이랑 한 2, 3개월 몸씨름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관성과 타성에 젖어있는 6개 계급, 7개 개체로 이루어진 정치 자영업자 네트워크입니다. 맨 위는 믿거나 말거나 조중동입니다. 만약에 조중동에서 국명선거 이거 참관해야 돼 라고 조중동에 캠페인 벌리고 거기서 바람 잡았으면 지금 국힘 의원들, 당원 협의회장들, 원내대표, 사무총장하는 권영세 쫙 줄 서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중동 입장에 부정 어디 있었어? 그거 다 음모론이야? 이런 입장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중동이 이렇게 바람을 잡을 때 직접 바람을 잡는 경우 드물고요. 정치스타, 제가 깡통정치스타라고 표현하죠. 정치스타를 내세워서 바람을 잡습니다. 김무성의 입을 빌리던, 유승민의 입을 빌리던, 이준석의 입을 빌리던, 홍준표의 입을 빌리던, 김종인의 입을 빌리던. 이 정치스타들 지금 윤석열 때문에 많이 맛이 갔죠. 이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건 이준석, 홍준표인데 사실 거의 맛이 한 2분의 1 이하로 깎여진 상태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다양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뭐냐? 국회의원 광역장 기초장입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이 물론 힘이 세죠. 그리고 의외로 국회의원들과 공생관계에 있거나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중앙당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단체를 하면서 국힘 중앙당에 이렇게 출입해보면 중앙당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저희 시민단체 대표를 대할 때 거의 민원인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은 양반이고 저희는 쌍컷이에요. 지독합니다. 보좌관, 비서관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계급은 뭐냐? 원외 당협위원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입니다. 겉으로 말은 번지르게 해요. 그 다음에 안 움직여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라 말을 할 때는. 다툼을 벌이거나 논쟁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선배님 말씀 맞지요 네 맞지요 그렇게 해봐야죠. 그 다음엔 안 움직여요 그냥. 아주 능해요 그런 처신에. 왜 안 움직이냐? 조중동이 안 움직였고 깡통정치스타가 안 움직였고 중앙당 당료가 안 움직였고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였는데 왜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말하자면 그 저기 뭐야 모난놈이 모난놈이 정맞는다고 먼저 움직여서 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다 서로 눈치 보면서 엉금엉금 가는 정치자영업자 네트워크니까 먼저 움직여봐야 성질 급해서 먼저 움직여봐야 손해본다 이거예요. 저거를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제가 국힘 만났을 때 저희 쪽 움직이기 곤란합니다라고 당당하게 혹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고백한 사람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입니다. 김성원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원 의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좀 있어요. 그 전에 의원 달기 전에 김성원 의원이 보좌관 시절에 제가 몇 번 만난 사이고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중간다리들이 엮여 있어요. 따라서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이거 당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할 때 각 당의 위원장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할 때 겉에서 아 움직여 볼게요. 선배님 걱정 말고 하십시오. 라고 거짓말 친 다음에 실제로 안 움직이면 그 다음에 저한테 무작위 안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아마 솔직하게 말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솔직하게 말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게 이제 언제 있었던 일이냐. 최근 아니고요. 아직 당에서 중앙당에서 움직이는 척 하기 전인 지금부터 한 3, 4주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밑에 지역 지구당에 있는 즉 당협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입니다. 사무국장이 당협위원장한테 그렇게 말하죠. 위원장님 그거 좀 곤란한데요. 저희 오랫동안 국팀에서 고생해 오신 저희 원로 어르신들. 이번에 그래도 참관인 다 배정해서 좀 검압이라도 챙겨드려야 될 텐데요. 몇 푼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당협위원장이 그걸 관철을 못 시켜요. 즉 당협 사무국장과 스태프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이 뭐냐. 오케이. 그럼 있는 당원 가지고 해. 있는 당원들은 공부하냐.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거기 배정받는 당원들의 상당수는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뻗정다리 쭉 뻗어놓고 하루 종일 카톡하다가 검압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7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사실 8개 개체죠. 정확히 표현하면 7개, 8개 됩니다. 중앙당료랑 보좌관, 비서관을 따로 떼어놓으면 8개 개체가 됩니다. 7, 8개 개체로 이루어진 6개 계급입니다. 저 개급이 저게 아주 강고한 타성에 젖은 강고한 관성을 가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눌러도 꿈쩍 안 합니다. 윤석열 후보 똑바로 들어주세요. 윤 후보나 윤 후보 할아버지나 윤 후보보다 한 10배 힘센 사람이 눌러도 꿈쩍 안 합니다. 저게 국힘의 특유한 관성 타성입니다. 저는 국힘이 그래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부분적인 것조차 이번에 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 지난 몇 달 동안 국힘과 같이 움직여 보려고 노력해왔던 거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공명선거 캠페인의 과제 보면 모집, 배정, 교육, 운영, 그 다음에 선거 후 지원 이렇게 한 다섯 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모집은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사전투표소가 드디어 공표됐습니다. 전국에 3,552개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 후보에 하루에 오전반, 오후반 종일을 안 하고 한 후보에 두 명 들어가니까 한 선거구에 네 명 들어가는 겁니다. 한 후보당. 그러면 3,552개 하면 4명 하면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날 들어간 사람이 다음 날도 들어가면 1만 4천명이면 되고요. 그날 들어간 사람과 다음 날 들어간 사람이 다르면 2만 8천명이 됩니다. 저게.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은. 배정은 국힘 거의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국힘 시민 쪽에서는 안 받고 있어요. 자기들 그냥 아름아름으로 오래된 당원. 좋은 분들이에요 물론.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조금 버거워하시는 분들, 이 싸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이 싸움에 필요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국힘의 배정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재 후보 쪽의 배정을 좀 하려고 봤더니 김경재 후보 쪽은 이미 사람들이 버글버글 꼬여서 이미 다 풀로 찼어요. 그래서 이제 오그노 후보, 헌경영 후보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같이 가면 돼요. 교육.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www.202korea.com의 교육용 온라인 동영상이 5분짜리, 6분짜리가 이제 행정동 책임자용, 사전투표 참관인용, 개표 참관인용 해서 세 종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투표 참관인용, 그 다음에 행정동 책임자용, 개표 참관인용 매뉴얼이죠. 그냥 한 장짜리 매뉴얼입니다. 쫙 펼치면 한눈에 다 보이는 이런 매뉴얼입니다. 복잡하면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 참관인용인데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5만분을 인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www.202korea.com에 들어가면 온라인의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관외투표자와 관외투표자를 개수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플 깔지 않고 www.202korea.com 그 사이트에서 바로 그러니까 한 명씩 올 때마다 이렇게 개수하면 돼요. 위아래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www.202korea.com에 들어가시면 사전투표가 끝난 날 봉인, 그러니까 투표함 봉인 상태, 이른바 자루식 투표함, 행랑식 투표함, 봉인 상태를 촬영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또 개표 참관인은 그 자료를 오픈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 후에 변호사를 잔뜩 모아서 서로 뜻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혹시 과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분들, 선거 방해로 입건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2020년 캠페인에서는 그런 분이 저희 공명선거지원단에는 네 분 계셨는데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기소 안 당하고 변호사 바로 붙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만 지금 재판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 후보 쪽에서는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겁니다. 당이 저런 상태면 과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강고하게 생태계로 구성을 하고 공화시민을 패척하는 그게 아주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다행인 점은 지금 전국적으로 10만에서 20만 명 조직되고 있거든요. 국힘 안 통하고. 제가 보면 거의 20만 육박할 겁니다. 최소한 10만 원 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저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 네트워크, 행정동까지가 있는 동책, 부동책들이라고요. 아주 뜨거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사회로 부정선거에 관한 실체가 밝혀진다든지 이래서 정치판이 한번 우당탕 쿵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를 하고 있지만 국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당탕 쿵탕 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은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또 교육과목 후보 단일화운동 마이처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교육감 비교적 잘 되고 있고 한 분이 사보타지 비슷한 걸 좀 하고 계세요. 좀 많이 한 분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일단 나머지 네 후보가 개문 발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명의 주요 후보들이. 그분 이제 좀 결단을 내리시고 다시 같이 하시든지 혹은 출마 안 하시든지 혹은 독자 출마 하시든지 선택하겠죠. 그건 그분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네 명의 주요 후보 그대로 개문 발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